어떤 여인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옮겨가는 장소를 따라서 CCTV를 연결하고 범인이 탄 택시 주위에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 마침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때로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증언할 때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과거의 통화기록을 찾아내 증거를 내기도 합니다. 마태옥은 10장 26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인간의 지혜로 만든 감시 카메라와 기록장치를 통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천사들의 기록은 어떻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말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다. 우생 Believe 맥 맥 맥 맥 맥 맥 맥 맥 감사합니다.